이번에 스칸다 새로 나온 유아용, 아동용, 가정용 샌드백입니다. 키가 거의 길이가 80cm 정도 되고요. 기존에 있던 저희 스칸다 샌드백이 화이트, 블랙 색상만 나왔으면 이 제품은 빨강, 주황, 노랑, 초록, 파랑, 그리고 검정색까지 6가지 색깔로 나와 있습니다. 어린이집이나 체육관에 납품이 많이 들어가는 제품이고요. 한국 생산되는 제품이라서 퀄리티나 이런 거는 기본 이상 퀄리티를 합니다. 그리고 색상이 좀 알록달록해서 단체 주문으로 여러 가지 색상을 놓으시는 것도 많아요. 만약에 가정에서 바르시면 이게 쇠사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게 열리는데요. 샌드백 고리가 있다고 하시면 그냥 고리 거시면 되고 기본 구성은 이 샌드백과 쇠사슬과 그리고 S고래까지예요. 그리고 만약에 가정에서 다시면 이 철봉이랑 이 고무 V밸트까지 같이 세트로 구성을 선택을 하시면 훨씬 나은 제품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